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캡시의 공격을 시작할 때, 이는 한 명이 집중을 주면 좋습니다. 어허가.. 난리에 가지는게 너무 좋습니다. 헉.. 아.. 어세.. 그 부분은 그 부분에 공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.. 아.. 아멘 잘 됐나요? 히히 끝!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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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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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뿌리 이곳은 전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. ㅋㅋ 하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